다 했어? 저녁 드세요! 김치야! 내가 가면 댄스 갈게요. 빨리 빨리! 땡겨야겠다. 땡겨야겠다. 맞아, 맞아.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멸치국물 낸 거야? 다시 달아. 아우, 역시. 아, 맛있다. 이거 태호? 태호 삼시? 아, 맛있다. 소희가, 소희가? 소희가, 소희가? 이거 반죽. 야, 이거 만두소가 왜 이렇게 맛있어? 간을 소희가 맛있게 먹었어요. 소희가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우와. 맛있지? 또 먹기지? 음식 먹고 소희도 먹은 줄 알아? 영탕. 저거 먹으면 소희. 만두 주세요. 만두가 되게 맛있네요. 한 벌에 먹구나. 싹 벗겨지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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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두 소흙이 너무 맛있어. 그냥 향이 좋네. 향이 있네. 향이 있지? 고맙고. 향이 더 와.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 되게 약간 거칠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부드러운 식감 그런 요리만 하고 거칠고 그런 거 잘 먹는다. 왜 남자친구가 건물 옥상에서 농사지면서 다음날은 딱 맹보 입고 출근하는 남자 어때요? 농사지면서 다음날은 딱 맹보 입고 출근하는 남자 어때요? 남자친구로 써면 별로일 것 같아요. 남자친구로 써면 별로일 것 같아요. 남자친구로 써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으로 써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컬 싫었는데 왜 먹어. 남편으로. 남편으로 왔는데 최고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갖고 계시지 않아? 제 나이에 남자친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취미생활인데. 그 시간에 자기 만나가? 그죠. 근데 딱 봤는데 뭐가 제일 아쉬워? 지금 밥 봤는데 좀 아쉬운 거? 뭔가 이렇게 바로 뭔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안에 판 보니까 빨개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이제? 응, 그렇죠. 지났죠.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토마톤 즙 바로 먹을 수 있어. 오, 대박. 형, 설마. 저 안 시켰는데? 음료수. 웃음보단 넘다. 그런 사람은 저희 좋아하지 않겠죠? 뭐야, 모히또? 이게 라임 바질로 만든 모히또인데. 우리가 지금 딴 걸로 한 거야. 대박. 무할꼴이죠? 완전 좋아. 럼만 넣으면 진짜 달라져. 이거 달라져. 한번 뒤져봐. 들어갔나? 아니야. 어때? 이게 라임 바질이에요. 간이 너무 좋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간절이 하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냥 레몬주. 라임 바질. 그리고 탄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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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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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